쌓여도 우리가 대를리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이 불변의 신념을 안고 억세게 나아가는 김종은 빨치산대호의 어깨를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김종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살라 하섭니다. 골출한 명도도 천하제일이신 온 세상이 오로고 올 오늘의 김대장 김종은 상고 쓰며 그의 옥초구의 지내로 역사가 흐르고 세상도 변할 것임을 백두룡봉은 누리에 외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김종은 동지 올적 위인상을 숭엄이 안아보셨습니다. 틀짐을 떠나는 존사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옥생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한겨울에도 하마는 사윤을 전하며 쉼없이 흐르는 서백수의 맑은 물을 바라보시는 그의 흐르기 때문입니다.